0035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입니다. LG은 1947년 설립되었으며 LGCI와 LGII와의 합병을 통해 2003년 3월 국내 최초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함 연결대상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IT서비스업, LGCNS, 부동산종합서비스업, DNO, 경제경영교육 및 자문업, LG경영개발원, 스포츠, LG스포츠, 부동산임대업임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를 포함 총 9개의 국내자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영업수익, 별도, 은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임대수익 등임. 기업개요 대시 1947년 1월 설립되어 2003년 3월 LGCI와 LGII와의 합병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 자회사 배당수익, LG브랜드 상표권 수익, 임대수익이 주 수익원임 대시 주요 자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 유무선통신업 등이 있음 대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LG계열에 속한 기업으로서 2022년 결산기준 LG전자 주, LG화학, LG유플러스를 포함하여 국내외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 매출재무 대시 주요 자회사를 통한 재화 판매 증가와 용역 매출 호조, 로열티 수익 확대에 따라 지분법손익 감소에도 매출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 대시 제품 및 공사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바 관계기업 투자손상 차손 감소와 중단 영업이익 반영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경기 부진에도 LGCNS를 통한 클라우드, 스마트 물류 등 신규 사업 성장과 주요 자회사를 통한 배당금, 상표권, 수익 등 매출 확대, 바이오 등 그린테크 시장 진출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LG의 시가 총액은 13조 1,66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3위입니다. LG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5,730만 990세 주입니다. LG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의 퍼은 12.19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3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9,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864원이고 추정 EPS는 11,61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1배, 163,15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5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2만 3,7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 861억원, 24,601억원, 19,414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 407억원, 26,840억원, 21,158억원입니다. LG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번지 96%이고 유보율은 2942.6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4.51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3.74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5 더하기 3.3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의 2023년 7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3,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5,500원보다 1,8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